그러게 잘생기지 사람 누구야? 잘생기지 사람 누구야? 너지? 너야 깜찍겨 깜찍겨 안녕하세요 다음일에 아무 만나고 싶어요 응 잘 수 없어요 아이고 아 제가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나한테는 그랬을거 같은데 개봉이 몇시간에 개봉이 몇시간에 개봉이 몇시간에 아 저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아 저 진짜 저랑 얘기좀 해요 저 진짜 안녕